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아이 봐 내가 내가 재충전 좀 하고 왔다 어허 어허 피하고 한놈만 패 한놈만 패 죽어요 아이아이 아주 아이고 맞았어 이씨 한대 맞았어요 오오오 카리아 이씨 어? 또 맞았어? 한대 맞길 시작하면 계속 맞아 한퀴 아아 난 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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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충격파 돌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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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피하고 오케이 이제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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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치는게 진짜 지대로 오케이 오케이 자 어 피했어야되는데 달려 돌별어 자 아이고 왜 못피했어 dzi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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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게 와아ATHER 어헛 야야야야 아와 그러면 부터 자 그렇듯 이번엔 됐는데 이번엔 잘했는데 이번엔 정말 잘했어요 자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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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하고! 우와 내가 맞은게 아닌가 어어 자 자 큰 논 큰 논 나와 아유씨 어어 계속 맞아요 지금 어어 아 왜 이렇게 못하냐 어어 아 나이씨 어어 좋아요 됐어요 피하구요 피하고 오케에 야 덜 걸갈 필요없어 그냥 여기만 왔다갔다 그러면서 오케에 여기 에너지 더 많이 다른거 같아야돼 피하고 아하 공격 Multiple 양편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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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맞춰건 Provostáis 재건호중 아까에 피하고 아유 피했어야되는데 아아아아 나이스 얘까지 오는데 세대이상 맞으면 안될거같애 저 큰 녀석까지 오는데 큰 녀석이 문제야 다시 아유 뭐야 이미 세대 다 맞았어 어 어 으흐흐흐흐 피하고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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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어! 맞서! 아이씨 얘는 더 닮아 안돼 더 닮아 안돼 아아이 아 나 만들면 재밌게 하고 있어 어? 아 나 오오 피해파 피해 아아 나 진짜 아아 나 진짜 아아 아아 나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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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아 자아 자 나 떼어버리고 아아 피하고 아아 피하고 아이씨 피하고 아이씨 피하고 피하고 아아 한 칸 남았대요 어? 이게 닮만으로 막 부딪히시는게 아니야 아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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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아 좋고 이거 진짜 진짜 아우 지 지가 싸우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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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맞아 아이씨 이놈 때문대로 계속 맞아 너 잘 잡아 아이씨 아이씨 아야 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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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어? 어? 어? 아... 아... 진짜... 아... 어? 아... 아... 중독과 잘енная 중독과 칼뜸 중독과 칼뜸 중독과 칼뜸 열어bean 을 와 아직 아잇 잘해야 되는데 안돼 안돼 거 같아 또 왜 이번엔 이렇게 쓸 수 이렇게 이길 수 있나 중독과 어허 지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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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옼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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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좋아 어허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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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조커한테 맞았어 아 이건 정말 잘 좀 해보자 아 절대 깰 수 없는 마일 구간인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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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우 아이스 벌써 그건 다 끝났어요 에너지 실드같은거 오우 아이스 아까부터 지침도가 떨어졌었나? 겁나게 막고있죠? 아까부터 지침도가 떨어졌었나? 아까부터 지침도가 떨어졌었나? 아아 나 정말 죽을거 같애 아유 진짜 보기 싫어 이거 자식 보기 좋걸 자식 아유 보기 싫어 자식 오웅 오웅 아윽 그 바다 그 바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...아우 이크 맞아 아 아 피하고 아유 좋아 꽝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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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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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피하고 아유치 오케이 아유치 피하고 피하고 나 뒷차려주면 안되지 저거 하나 남았다 저거 하나 남았다 자식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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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적기죠? 아 아 아 아 Isn't you not done yet, Ivy? I told you, thing with the flowers wasn't my fault. You know it! I know it! You should have watered them. You said you would water them. Now there's only one left in Strange, has it.... sealed in his vault. Well, in that case, I think we can have a deal. I need a way into his vault, and I think you're just the girl to help. If you get me in there, I'll get your plant. Deal? 내가 죽을땐 괜찮아 희생이 없나? 난 좀 흥미로워 이제 꺼져 어.. 전투에서 뭐.. 스페셜 콤보 박지대 AX? 음.. 이건가보구나 아 난 얘 싫은데 아 난 얘 얘 얘 얘 얘로 하기가 싫어 아 불편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빨리 빨리 가 어? 여기 누구 있는데? 민간인인가? 아이씨 마네킹이잖아 어허 빨리 가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절대 이거 계속 얘를 눌러야돼 이거 계속 눌러줘야돼 이렇게 근데 그 인간 얘는 초인인거 같애 배트맨은 좀 인간적인 능력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보면 근데 얘는 초인인거 같애 이거 점프력이 인간인 점프력이 아니죠 어? 아아... 여긴거 같은데? 다 Amazing 오오~! 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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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목 tän! 어 Mystery 오케이 너 총총총총 소리 들렸어 짝각한 소리가 들렸거든 아이고 자아 에너지 에너지 아이고 아이비 너의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지 이쪽으로 가는건가 봐요 미셀파이퍼 아 나 여기서 걸어 지 기억하는건 정말 아 쓰면 안되 이거 그리고 저의 도움이 도움이 되어있어 좋은 작업이네 거기에 들어가야 돼 이곳은 이곳에 뵙터가 있습니다. 프로듀서의 3-카드 프로듀서입니다. 진짜요? 이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대해 배우고 싶었죠. 그곳에 뵙터가 있습니다. 이곳에 뵙터가 뵙터가 있습니다. 뵙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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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그곳에 뵙터가 뵙터가 있습니다. 뭐야 아 들키면 안돼? 들키면 안되는거구나 쟤는 또 어디로 갈려나 두장 훔쳤어요 한장만 더 훔쳤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쟤네들꺼는 훔치지말고 두명 있으니까 예 보안실로 돌아가 문을 내십쇼 얘는 완전한 장비이구만 진짜 아 아 우워덕 아 우워덕 어? 저 불투명 아냐? 아 아 아 어? 저 불투명 아냐? 저거 아냐? 주제들 없지 어? 자리에 아 이쪽으로 해서 원래 이렇게 가는거구만 어 여기 다 있어 얘를 죽여야 되나 보다 오오오 와아 씨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얘는 또 배트맨이랑 다른 맛이네 에 에이 저쪽으로 가는거 저쪽으로 가는거 저쪽으로 티로 티로가 티로 아 나이스 애들 여기 바로 있어가지고 다 죽여야 되나 아니지 두명만 죽이면 되겠지 아 두명이 안되네 얘는 두명을 한꺼번에 계속 못해 함약시켜야돼 함약시켜야돼 아 아 나 아 아 아 그냥 막 지금 오케이 그 조커의 영향이 너무 크다 지금 씁 아 조커의 영향이 너무 크다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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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도움이 도시납니다 한 명 처리했구요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쟤 돌아갔어요 너무 좋습니다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틸 밸드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. 아마도! 좋습니다. 내 위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. 프로토콜 10는 바트맨과 조커를 이곳에서 부수할 수 있습니다. 공격이 됐습니다. 그럼 프로토콜 10를 연결하십시오. 이해하십시오. 3. 2. 1.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? 1.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2. 3. 3. 1. 2. 4. 5. 5. 5. 5. 아이비가 어떻게 생각하냐? 우리의 인트로더, 학생들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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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. 오, 밤이 계속 늘어나서 더 나아가. 매튼은 죽었고, 이제는 나를 죽여야 해. 미스 스카이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가 너무 없어 정말 에너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돈 아 아 아 돈인가? 이 상태로는 뭐 어떻게 못가는데? 아무도 못해요 진짜 아무도 못해 아 어 자동으로 가네 그냥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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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리나 바트맨을 그럼 이리와 아 아 아 바트맨이잖아 아 그 좌 어 이 선택하는게인가? 너의 마음을 만들었지요? 어디로 가면 되지? 어디로 가면 되지? 가는 길이 없잖아 바투맨을 죽지 않는다. 그를 찾아봐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